네, 저희 책 나는 더 영어답게 말하고 싶다 비즈니스편 세 번째 해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략이나 계획과 관한 표현 살펴보고요. 전략, 계획, 프레젠테이션에 맨 처음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한 표현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품질이라든지 품질 관리에 관한 표현들을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문장인데요.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했죠. 계획은 굉장히 쉽죠. 여기 나와 있는 플랜이 계획인데 비즈니스에서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게임 플랜. 말 그대로 게임을 진행하는 계획이죠. 근데 게임이 아니더라도 게임이 아니고 비즈니스에서도 어떤 진행 계획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게임 플랜이라고 굉장히 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어떻게 진행할 거야? 계획은 뭐야? 생각은 뭐야? 이렇게 말할 때 게임 플랜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이라고 할 때 게임 플랜이라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 전략 같은 걸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갈 거야? 생각이 뭐야? 전략이 뭐야? 이렇게 말할 때 그것도 게임 플랜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계획이, 전략이 didn't really work out. 잘 진행이 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일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순서 같은 것도 게임 플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서는 게임 플랜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과 계획과 전략 등에 관해서 쓰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너지 효과를 낸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죠. 그래서 시너지가 이렇게 쓰죠. 에너지가 있으면 에너지의 동사형은 에너자이즈 이 단어도 익숙하죠? 마찬가지 표현법으로 시너지에서 시너자이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IZ를 붙인 거죠.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할 때 무엇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를 목적으로 잡고 시너자이즈라는 동사를 쓰면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시너지 효과를 낸다. 그 다음에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서로 협력하거나 보완하는 관계다. 예를 들어서 뭐 상부적이다. 이런 말 쓰죠. 서로 보완한다는 의미로 그 말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때 시너자이즈 with each other 이런 식으로 서로 시너지를 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서로 돕고 힘을 내게 만들고 에너지가 되어준다고 하면 시너자이즈라는 동사를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일의 사태에 어떻게 대비할 것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플랜은 뭐냐? 이렇게 물었죠. 네,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단어는 컨틴즈스입니다. 만일의 사태, 비상사태를 의미하는 이멀전시라는 단어가 익숙하실 텐데요. 이 이멀전시라는 단어는 이 앞부분을 보면 어떤 일이 드러난다든지 출현한다든지 이런 뜻을 지닌 이멀지에서 나온 그런 명사죠. 이 컨틴즈스는 어원을 분석을 해보면 이 부분, 컨틴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컨택트하고 어원이 같아요. 이 컨택트라는 게 접촉을 의미하는데 어떤 것을 접촉을 한다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다 원래 이런 의미를 지닌 어원이죠. 그래서 일이 일어날 때의 어떤 플랜 그러니까 만일의 사태가 일어날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어원상 따지면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그런 뜻으로 컨틴즈스라는 단어도 아주 잘 등장을 하고요. 컨틴즈스 플랜이라는 어떤 두 단어 표현으로도 잘 쓰이죠.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비상대책 이런 걸 말할 때 항상 이멀젠시만 생각하지 마시고 컨틴즈스 플랜이라는 말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 출시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계획은 아까 뭐 게임 플랜이라는 말도 썼는데 로드맵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그 말을 이 외래어 로드맵을 그대로 영어로 옮겨서 로드맵이라고 하면 계획이라든지 진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뜻이 되죠. 진행 계획. 말 그대로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지도니까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될지 어떤 길을 따라가야 목표에 달성할지를 말하는, 알려주는 그런 계획을 로드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귀사가 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미션 스테이트먼트라는 표현이 있죠. 미션은 임무고요. 스테이트먼트는 기술한 것을 얘기하죠. 써놓은 것. 그래서 임무를 혹은 목표를, 목적을 뭐라고 써놨냐 그게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근사하게,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좀 근사하게 사명 선언문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어떤 사명을 지니고 있는지를 선언하는 그런 문장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기업은 무엇, 무엇, 무엇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근사하게 써놓은 그런 문장, 기술한 것, 그런 것을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출시가 가능한지 문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possibility 이런 단어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어떤 계획 같은 게 실현 가능한지를 말할 때 feasibility라는 단어도 아주 잘 등장해요. feasible이라는 단어가 있죠. 어떤 것이 실현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s the plan feasible?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하냐? is it feasibl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feasible에서 나온 명사 feasibility를 써서 어떤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feasibility, 명사를 써도 되고 실현 가능성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feasibl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그게 어떤 측면에서 실현 가능하냐? technically feasible이면은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만한 기술을 지니고 있느냐? 그것을 실현할 만한 기술을 지니고 있느냐? 이런 뜻이고 financially는 재무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를 실현할, 그걸 실현할, 그 정도의 돈이 있느냐?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실현 가능성을 말할 때 feasible이라는 단어를 쓰고 어떤 측면에서의 가능성인지는 그 앞에 이렇게 부사를 붙여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유용한 표현 방식이죠. 그래서 실현 가능성 같은 걸 말할 때 possible만 생각하지 마시고 feasible하고 feasibility도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간 목표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milestone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비즈니스에서 또 잘 등장을 하죠. milestone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이 있으면 여기다가 돌에다가 옛날에 어떤 목적지까지 몇 킬로미터 남았다, 5킬로미터 남았다 이런 식으로 써놓았던, 그때 썼던 그 표지석 같은 거를 milestone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몇 마일 남았는지를 적어놓는 돌이죠. 그런데 이 길이라는 것은 항상 목표를 달성하는 어떤 과정을 의미하는 비유적으로 그런 용법으로 잘 쓰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목표라면은 이 목표를 향해서 어느 정도 왔는가를 milestone이 알려주기 때문에 알려주기 때문에 중간 목표 혹은 중간에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를 나타내는 말로 잘 쓰여요. 그래서 여기처럼 profit milestone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중간 목표를 달성했다는 뜻이고요. milestone이 있는 데까지 갔다는 것은 목표 지점까지 계속 잘 가고 있다는 뜻이니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약간 겸손한 의미로 우리가 이제 막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할 때 milestone이라는 말 쓰고요. 굉장히 중요한 milestone에 도달했다고 할 때는 key milestone 이런 식으로 잘 표현합니다.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중간 목표나 단계에 도달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과정에서 평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취 이런 것을 milestone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key와 달리 핵심적이다, 중요하다는 뜻을 지닌 crucial을 넣어서 쓰고 있죠. 그래서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목표, milestone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망치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대개 무슨 presentation 같은 거 할 때 주로 이제 재무제표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그 앞에 이런 디스클레이머들이 붙게 되는데요. 네, forward looking하다 이런 말을 하죠. 말 그대로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슬라이드에 있는 이런 설명들은 forward looking, 미래를 내다본 것들이니 그 점을 주의해 주세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전망치들이니까 틀릴 수 있다. 이런 일종의 디스클레이머 같은 거죠. 말 그대로 앞을 내다본다고 할 때 forward looking이라고 하지만 숨겨져 있는 의미는 예상이니까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디스클레이머를 보여준다.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presentation slide 같은 데서 잘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납기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네, 어떤 일을 완수하고 완료하는 것을 completion이라고 하기 때문에 상품의 납기일도 역시 completion 데이트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배송이 완료되는 난리라고 하면 delivery date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나 납품이라는 어떤 프로세스가 완료가 된다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면 컴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실현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feasible 이라는 단어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서는 viable 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viable, viable. 여기서 이 부분은 life를 뜻하는 이 V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vital sign이라고 얘기하잖아요. vital sign 혹은 뭐 비타민이라고 읽는 vitamin. 네, 이렇게 A가 있어야 되죠. 이런 단어들에 들어있는 이 VIT 이 부분은 전부 이 생명을 의미하는 이 VIE에서 나온 표현이죠. 그래서 불어 표현입니다만은 셀라비 이렇게 얘기하죠. that's life. 인생이란 게 그런 거다라고 말할 때 셀라비 이렇게 말하는데 이 V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viable라고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죽지 않을 수 있는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현 가능한 비즈니스 플랜은 viable business plan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품질과 관련된 표현인데 어떤 상품이 결함이 있다라고 할 때 네, 이렇게 faulty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fault가 잘못이라는 뜻이죠. 이 faulty에다가 y를 붙여서 faulty라고 하면 형용사가 되는데 우리가 이 faulty라는 단어는 익숙하고 잘 쓰는데 y 하나 붙인 faulty라는 단어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죠. 어떤 상품에 결함이 있다라고 할 때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함 혹은 상품의 문제 이런 걸 얘기할 때 faulty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상품 혹은 뭐 여기는 이제 부품이겠죠. 그런 단어를 붙여서 표현을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어떤 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때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컴플라이언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컴플라이언트 이런 표현이 있죠. 어떤 규칙이라든지 기준에 부합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사 컴플라이언트에서 명사형 컴플라이언트가 나오고요. 그 형용사형이 컴플라이언트죠. 그래서 our products are completely compliant with all safety regulations라고 하면 우리 상품은 안전 기준에 부합합니다라는 뜻이 되고요. 이렇게 be compliant with라고 쓰지 않고 그냥 아까 알려드린 동사 컴플라이언트를 써서 comply with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그래서 our products comply, completely comply with all safety regulations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관련해서 ISO 인증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인증을 받았다. ISO라는 어떤 그런 일종의 규칙이라든지 규정에 부합한다라는 의미로 그냥 ISO 컴플라이언트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임의로 조작했다는 말이 있는데요. 뭐 그 TV나 뭐 이런 전자제품 같은 거 뒤에 보면 커버를 벗겨서 임의로 뭐 만지거나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의 안내문이 있는데 그때 등장하는 표현이 temper with예요. 말 그대로 temper with 뭐뭐라고 하면 어떤 것을 임의로 만지거나 혹은 데이터 같은 걸 조작하거나 이럴 때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주의할 점은 TEMPR 이라는 단어들이죠. temper 이 단어하고는 전혀 다른 뜻이니까 비슷하게 생겼지만 혼동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lose temper 라고 하면 이제 화를 내다 이런 뜻인데 이때 등장하는 temper하고는 다른 단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를 말할 때 temper 라고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상의 해킹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조작 이런 것도 temper with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장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상품이 결함이 있다라고 할 때 faulty 이런 단어 썼었는데요. 여기서는 네 failure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failure 가 실패라는 뜻으로 아주 익숙한데 어떤 일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그것을 failure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failure rate 라고 하면 고장률 실패율이겠죠. 결국은 그런 뜻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흠집이 있다. 우리가 상품을 얘기할 때 흠집이 있다라고 말하려면 네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죠. 스크래치가 있다. 덴트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스크래치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살짝 금이 가거나 이렇게 벗겨져 있는 거고 덴트면 약간 움푹 이렇게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우그러뜨려져 있는 것을 덴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scratch and dance 라고 하면 약간의 흠집이 있긴 한데 거의 새 거다. 라고 말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표현도 우리가 whereare로 잘 알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최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규어를 상자 안에 보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 네 mint condition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mint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경우에 뭐 최상의 상태다. 새 것과 같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 비슷하게 어떤 것이 거의 새 것과 마찬가지인 최고 상태다. 라고 하면은 in mint conditio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략과 관련된 표현 추가로 보고요. 그 다음에 품질에 대해서 말할 때 품질에 약간 문제가 있다든지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말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네 번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